북방족에게 쫓기고 있는 고구려군 고구려 장군은 자기를 희생해 구하려고 하는데요 내 모든 적들을 상대할 수는 없으나 이 다리 하나만은 막을 수 있어 부하들의 반대에도 마지막 명령을 내립니다 장군 없이 누가 이 군대를 이끈단 말입니까?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산다고 하지 않으세요? 아니요! 마지막 명령이요 다들 꼭 꼭 살아남으시오 그때 적이 가까이 오고 결국 혼자 남게 된 장군 길었던 전쟁도 이제 끝이다 비장하게 적을 기다리는데요 그리운 형제들이 다음 생에서 다시 만나서 자 와라 그런데 형 이거 맞아? 3 2 3 4 10 11 12